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운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패니 오늘의 이벤트는 녹아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엘프림을 공격으로 사망을 했고 지금 우리 팀 브로울러가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상대 팀 코이트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 팀 브로울러가 구멍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첫 번째 라운드 패배합니다 2대1로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상대 남은 체력 1600 남은 시간 20초 두 번째 라운드 승리할 확률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승리 바로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브로운 고구마 브로운 고구마 처치를 해서 2대2 상황을 만들고 엘 프리모가 홀치를 처치해서 1대1 2대2 상황을 만듭니다 블루팀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